자 오늘 400만을 돌파할 것 같은 다만 악에서 구하셔서 줄거리는 뭐예요? 황정민씨가 은퇴를 꿈꾸는 킬러로 나옵니다. 실력은 정말 좋은데 표정이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는 표정으로 계속 나와요. 이번 것만 하고 파나마로 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마지막 건이 하필 살인마 이정재씨의 형이었어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정재씨가 황정민한테 복수하겠다고 막 쫓아다니고 그 와중에 벌어지는 둘의 추격전 이게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일단 뭐 황정민, 이정재, 박정민 액션이 멋질 것 같아요. 네 영화에 대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평하는 부분이 바로 액션인데요. 단순히 치고 박는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칼 하나로 정말 기술 좋게 일당 전체를 다 몰살하는 그런 액션이 나와요. 조금 잔인하겠네요. 많이 잔인하거든요. 사실 좀 이따가 안 볼까 관점에서도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아저씨라는 영화 참 좋아하시는데 마지막 장면 보면 아저씨가 진짜 칼 하나로 정말 수십 명의 일당을 완전 난리를 치잖아요. 네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정재씨가 태국에서 양아치 일당하고 싸우는 장면이 그렇고요. 또 황정민씨랑 이정재씨가 둘 다 칼잡이 역할로 나오거든요. 둘이 1대1 대결하는데 그 장면도 되게 멋있고 단순히 칼만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집단 총격신도 나오고 차량 추격신도 나오고 막 수류탄도 터지고 쉴 틈 없이 계속 액션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게 되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안 볼까 관점을? 일단 스토리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아저씨랑 좀 비슷해요. 아 그래요? 액션에서도 그런 게 좀 겹치고 또 소녀를 구하려고 목숨을 거는 내용도 그렇고요. 씬의 21의 헌왕몽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타이로 배경을 옮긴 아저씨 둘의 아저씨2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공감되는 평이었거든요. 그런 아저씨가 계속 떠오른다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근데 제 생각엔 애초에 캐릭터하고 액션을 보여주려고 만든 영화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아주 깊게 진짜 여운이 짙게 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액션과 긴장감 위주로 보시려면 정말 재밌을 거고요. 대신에 그 이상의 깊이와 여운을 원하신다면 평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밖에 어떤 영화가 개봉되나요? 일단 이 영화가 좀 어둡습니다. 뭐 잔혹한 고문 장면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조금 더 밝은 영화 보고 싶으시다면 OK마담도 좋은 것 같은데요. 엄정화씨가 주연이죠. OK마담은 제 생각엔 예전에 양자경씨 주연의 예스마담 이렇게 있었잖아요. 액션 영화였는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비행기 납치 사건에 연루된 평범한 사람들이 구출 작전을 펼친다 이런 내용이고 상당히 유쾌하고 재미있는 코믹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또 테넷도 정말 많은 관심이 보이고 있죠. 8월 26일 개봉 예정이에요. 네. 논란감독 영화고요. 3차 대전을 막기 위한 스파이 첫 보물인데 여기에 시공간을 계속 넘나드는 논란감독 특유의 그대형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부산국제영화에서 상을 받은 남매의 여름도 잔잔하지만 괜찮다고 하고 음악 뭐를 들을까요? 음악은 다만악에서 구화소서에서 박정민씨가 트랜스엔더 역할로 나오는데요. 처음 등장할 때 드랙쇼를 해요. 거기에 삽입됐던 곡인데 찰스앤에디의 운디드 버드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